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삼도천의 모래밭과 이넘은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요 써놨어 내가 여기가 아니야 번호를 두개 써놔가지고 어느건가 헷갈렸네 이거네 이거다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느 시점이냐 마을로 와서 H의 도움을 받고 파이프를 받고 뒤쪽 출구로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쫓아오기 직전인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분명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했고 오늘은 또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해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기한테는 되게 미안한 일을 해버리게 되는데 또 하나의 엔딩을 보기 위해서 산도천의 모래밭과 인어무녀 모든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라이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의 선택지를 위해서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안 그럼 노기 가문이 망하게 될 거라고 피로 먹을 자식들 안심할 정도로 안 변했구만 노기 어쩌려고 노기씨 나 호신순이라뇨 미안한데 우리 동생 데리고 먼저 가줄래 형 난 잠시 이 녀석들에게 알려줄 것도 있고 금방 따라잡을게 오케이 서둘러 예예 오케이 이 후로는 아주 그땐 어릴 때라서 힘도 없었지만 지금은 몸이 약해진 너희랑 나 어느 쪽이 이길지 정도는 알겠지 노기네 집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냐 부모를 버릴 생각이야 버린 건 내가 아니라 저쪽이잖아 부려 막심한 것이 아까 알려줄게 있다 그랬지 아 그거 말인데 야 여기가 신에게 미움받는 녀석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지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지 언니 공개 여깁니다. 여기서 저는 그때 저의 소망대로 저의 소망대로 나아갔는데 이번엔 저의 소망을 잠시 내려두고 잠시 꺾어두고 무기 무기 서 살려줘 묵샘만은 우리가 잘못했어 저게 나 진짜 귀신을 만나고 왔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귀신이 있다는 건 지옥이란 게 정말로 있다는 거야 네놈들처럼 썩어빠진 녀석들한텐 지옥이 어울리지 않겠어? 여기로 넘어왔다 노기씨 괜찮을까? 노기라면 질턱이 없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싸움엔 익숙하니까 그게 아니라 지지는 않겠지만 지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유니 괜찮을 거야 우린 동생을 데리고 곧장 도망쳐야 돼 유이가 걱정했던 것이 근데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지금 큰일 났는데 문제는 로티가 수영을 못했죠 난 수영을 못한다고 그러나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로티 나 붙잡고 절대 놓으면 안돼 뛰어든다 로티 미안 아 여긴 기억난다 여기는 처음처럼 안해도 돼 여긴 처음처럼 안해도 돼 어라 아니야 처음처럼 해야됐고 아! 처음처럼 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었다! 저 위였다!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왔어... 어? 뭐야? 나 저번에 여기서 안 죽었던 것 같은데? 아래 아니고 위구나?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내가 나한테 어이가 없네! 나 자신 왜 그래! 나 이거 저번주에 했어! 나 자신! 다시! 위였어! 위! 아래가 아니야! 위였어! 가까웠던 건 기억이 났어요! 아래가 아니라 위였을 뿐이에요! 야... 나 자신 진짜 대단하다... 같은 루트를 가더라도... 새로운 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어! 나왔다! 자... 이야기를 다 했으니... 녹이가... 오! 깜짝아! 녹이 한 명... 어이... 바닷물 좀 마셨네... 어이... 형... 괜찮아? 어... 뭐... 괜찮아 괜찮아... 신의 철투를 내렸을 뿐이니까... 자... 누나를 찾으러... 누나를 구하러... 갑시다... 아! 맞아! 캐릭터! 보자! 에... 유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통과는 다르게 키워졌다... 그 탓인지... 그닥 세세한 건 신경쓰지 않는 성격... 으... 의과대학 1학년이에요... 그리고...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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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잉! 왜 옆으로 안가는거야? 노기 스위치... 가로열고 쇠파이프 가로답고는 뭐야 저거? 저... 노이... 노기의 이 기본 패시브야? 왜... 가로열고 쇠파이프 가로답고? 취미로 오컬트 서클 리더를 하고 있다...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어쩔 수 없네... 에... 그리고... 샤를노트... 웨지우드... 웨지우드... 샤를노트 웨지우드... 아마즈카 유이랑은 먼 친척으로 유이를 깊게 생각한다... 노기랑 룸쉐어를 하고 있으며... 주로 집안일을 담당한다... 시끄러운 바보... 로티도 얼굴뚱이... 에... 그리고... 에... 마슈로이드... 메시죠... 천재소년을 자칭하는 1세... 정보수집이나 현지탐색도 해낸다... 14세였죠 이 아이가... 컴퓨터나 발명을 잘하지만 실수도 자주 한 듯하다... 난 천재니까... 그리고... 노마 스펜서... 미즈치가의 고용인으로... 우수한... 뭘까... 여비석? 아 아이고... 주인 미즈치와 함께 오컬트 서클에 소속되어 있다... 노기의 머리색에 불만이 있다... 역시 그렇군요 아가씨... 그리고... 에... 이 분이... 미즈치... 무슨 미즈치였더라... 카고라 자카였던가... 뭐... 일본을 대포하는 제별 영예... 오컬트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 신명스팟에는 가고싶어하지 않는 듯하다... 무릎을 꿇어... 뭔가 미즈치답다... 뭔가... 미즈치... 출취하면... 다들 인물을 왜 꿇어라! 이럴 것 같아... 뭔가... 그리고... 교회에서 산다... 과묵하지만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새와 고양이를 보호하며 돌본듯하다... 고양이 키워줄 사람은... 모집중... 이렇게 모두를 보았네요... 다 좋다... 어쩌면 반전으로 애교 많을 수도... 어쩌면 그... 어? 뭐야 바꼈어! 어? 뭐야? 그래? 원래 그... 병 걸릴 아이한테 하얀... 꽃... 전해준... 어? 왜 바꼈지? 저번엔 유이네가 갔었다는 루트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노기이네 루트에서 봤던 곳으로 왔어요... 뭐지? 여기에 있어... 뭐가? 남자 실물 크기에 포스터가 붙어있다... 여아와 여성의 사진이 대량으로 붙어있다... 네 방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있던... 사탕을... 못하네? 그러면... 아니 아니 기록이 아니라... 이거 써볼까? 노이즈만 들리네... 아 안되네? 문은 당연히 잠겨있겠죠? 잠겨있다... 어? 내가 만든 심령 라디오 카세트가 반응하고 있어! 액! 반응하고 있어! 더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녀석이... 계속 저기서 보고 있어... 녀석을 용서 못해... 누가 우릴 도와줘... 도와줘? 도와달라니? 녀석?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어? 억졸은 여기에 없을테니까... 다른... 누군가가...? 우릴 도와줘라... 피해자는 열의 명이 있다는 거군... 어? 뭐 생겼어? 어? 어? 뭐 생겼어? 음... 소이츠다... 그 녀석이다? 소이츠다... 이 사진... 어떤 거 같아? 이 여아... 여자나 아이들 사진들... 이렇게 있으니 징그럽네... 어? 뭐야? 아름답지... 내가 자랑하는 콜렉션... 미카야님 보세요... 남자 목소리?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대... 그것도 바로 가까이에서... 다들... 지피는 데가 있겠지... 설마... 아니... 아닌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물이 더럽혀져 있다... 여기에 있어... 끝이 거무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죠... 쓰던 발줄이 떨어져 있다... 신문 스크랩... 잡지 스크랩... 잠깐만... 진짜인거? 그니까... 아... 아니... 일단 좀 얘기를 보고... 유괴... 유괴... 강간이... 살인 기사를... 스크랩한게 이렇게 있네... 피해자는 저런 여자야... 정황상... 정황상... 아마 동일 범인껍니다... 범인이... 자신의 연관을 스크랩한걸로 보입니다... 아 맞네 그럼... 그니까... 아까...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피해자고... 그... 남자 목소리가... 범인... 어... 구역질이 나는군... 마녀하나 무조품이라도 이런걸 소재로 하다니... 신경이 좀 거슬리는데? 신문 스크랩... 불단이 숨어있다... 어떻게 도와... 아 깜짝깜짝... 여성용, 여아용 옷이 들어있다... 어떻게 도와줘야되지? 혹시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는거니? 노이즈만 들리면 방법이 없는데... 남자 실물극의 포스터... 이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내 컬렉션 어때? 다 내꺼야! 무슨 뜻이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 계속 여기 있어질게...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어... 반짝이...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다... 어... 저기 한장 더 스크랩한게 들어있소... 일본어 읽을 줄 아는 사람... 누가 읽어줘... 아... 글씨가 너무 쬐끄네... 아... 유희가 읽어주는구나... 다행이야... 소녀 연쇄 감각마... 은신처에서 자살인가... 십중팔구... 범인이 저기에 있는 포스터의 남자겠네... 항아리의 피해자의 일부를 찬란해 모으고 있었대... 응... 항아리라니... 저기 놓인 항아리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새로운 컬렉션을 손에 넣을 것 같네... 새로운 여자... 야... 셋씩이나... 혹시... 우리 여자 멤버? 야 손대기만 해봐... 웃기는 소리... 누가 유희를 넘길까 보냐? 그래? 로티... 나머지 두 명은? 잠깐만... 너 우리는... 로티? 행복하게 남는 сюда... 만약에 Try A before 설때 없는 짓이야... 날 못 찾는다면 말이지? 내가 너 찾는다... 너 어딨냐? 야 어딨냐...? 피해자의 사진 어딨지? 어딨을까? 차별 너무해 내가 너 찾는다 어떻게 해서든 찾는다 얘 어딨어? 너 어딨어? 신문 스크랩 스크랩